유나 일기장을 이제 보는데 유나가 하느님의 도움을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의 그런 일기를 보고 그래 누군가에게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속상도 했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 진짜 결정하실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상상도 가질 않네 그러니까요 와 아 유나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유나 어차피 가는 거면 이게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아휴 진짜 다 키웠는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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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그 옛날에 아기 때 그 아기 때 그 모습처럼 딱 보이는 게 순간 아휴 아휴 그냥 그 순수한 그 어린 마음으로 그냥 아휴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아휴 아빠 선택이 잘못됐다면 지금 아휴 아휴 꿈에서라도 얘기해달라고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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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뼈만 남은 유나의 형상이 꿈에 한번 나타났었고 아휴 아휴 그래도 아휴 아휴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할 거라고 아휴